정답 솔직히 말하면 너와 이어졌던 그늘 놓긴 싫었어 옐렁이는 시 앞에 애써 아무렇지 않은 듯 네 뒷모습을 버렸을 때 무너져 내리는 마음이 한 움큼 쥐면 빠져나가는 물에 같아서 지나간 추억들도 함께 버려보냈어 이제와 다시 미련자국 같은 거 남기기 싫어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정말 많이 후 너를 많이 후 남기기 싫어하는 것을